오늘의 수강! 우리 수강! 수강! 사회적 노래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 손을 보세요 자, 허리 손하고 허리 손 허리 손하고 그쵸? 자,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다두 이런 것도 관심이 많으신 거 하지만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다두? 누구라든지 예라든지 아니면 국악 공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연을 국악 공연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번 공연 칼축놀이를 우리 친구들이 직접 공연을 같이 부른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 준비됐으면 자,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출발 갑니다 어우, 좋습니다 marathon 이란 고ал 은 달아리 바라 능고 언제까지 지난번 하이틴 노렃 가고자 하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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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축놀생이나 발축놀생이나 신념을 구하도 돼 발축놀이 안아가 우리가 할 수 없으려고 다 오지 우리가 할 수 없으려고 다 오지 우리가 할 수 없으려고 다 오지 신념하도 돼 발축놀이 안아가 발축놀이 안아가 도와받고 삶도 질고 안고 벗지않지 안아가 슬플렉슬러 한 남자야 피가 드냐 피가 드냐 발축놀이 안아가 발축하는 얼굴이야 발축하는 화려이야 발축노래 새우야 발축노래 새우야 신년아를 불러보신 발축노래 우리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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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아 우리 발축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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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첫 공연이고 이렇게 공연을 얹어서 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우리 친구들 긴장할 것 같아요 저기 친구가 저도 체육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절대 우리 친구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무대가 낯설다 보니까 맨날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생활하던 모습이 아니라 어디서 이제 갑자기 그런 공연장이 오니까 떨리는 마음이 예쁘다고 해서 부담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해하시죠? 자 우리 어머니도 이해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공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